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는 보봉호에서 약 30분정도 차로 이동을 해서 이번에는 대협곡 탐방 트레킹 코스로 올라오는 곳입니다. 올라오는 길이 상당히 좁고 비포장이지만 큰 무리 없이 올라왔고 현재 기온도 오늘 약 38도 정도 나타날 때 무지하게 덥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서 대협곡 트레킹을 바로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더운 날씨에도 2차 여정을 마무리 소화질 수 있는 타고 역시 마찬가지 이건 산골 지역에 특이하게 마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앞에 보이는 노점상들이 쭉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구입하시고 구매하시면서 갈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.